히힛 버틸 수 있겠어요? 제 의심은 확보합니다 믿음이 곧 부활이다 절대로 지지 건강한 대가를 받아야 할 겁니다 아프게끔 가살 제 의심은 확보합니다 제 의심은 확보합니다 루이니아의 힘을 자, 이번엔 실수 없이 폭풍의 화살은 엘프족의 최종 공격 나와 함께 가지 던져벌이 공격으로 빠질 수 없음 루이니아의 힘을 공격으로 공격으로 명격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